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합의 채널입니다. 자 오늘 블릿이 떴어요. 블릿. 그래서 이 블릿법을 하고 급하게 자 뽑히기 방송으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들어가서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한번 쑥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19명이구요. 자 신청자는 여전히 많구요. 여기 합의 채널 스모커님 아니면 킹사본님 여러분들 계신데 일단은 동맹을 생략하고 바로 뽑기로 가겠습니다. 자 뽑기로 갑니다. 자 뽑기 바로 들어가구요. 오 공짜 뽑기가 있어요. 공짜 뽑기가 있어서 1일 1회 한정 무료 뽑기. 일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탬피드 사보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레츠고! 자 바로 탑니다. 원! 투! 야! 와 진짜 개쓰르기다. 아 이런 운이 진짜 없는거에요. 이거는. 야 이건 뭐 이래. 아우. 자. 안녕히 계세요. 이건 아닌것 같고. 자 이 블릿 한번 뽑아볼게요. 별로. 사실은 별로래요. 되게 별로라는데. 그래도 기분내기 위해서 딱. 더더더더더더말고 50개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달려볼게요. 만약 블릿을 가질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갑니다. 하나. 하찌 쓰레기. 우솥쓰레기. 오톤 해머. 자 캐버디 쓰레기. 상디 쓰레기. 요우삭 쓰레기. 상디 쓰레기. 안나올것 같은데. 조니 쓰레기. 안.. 안나올것 같은데. 초파 쓰레기. 줘라 좀. 준다. 니코로빈을 준다. 하.. 니코로빈이라. 저는 분리뽑으로 하는데 지금 니코로빈 받았죠. 그래도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니코로빈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피스 바운티러쉬. 감사합니다. 자 쓰레기 프랑기. 주시나요? 자 또 캐버디. 아주 캐버디로 끝장을 보겠다는거면. 자. 니코로빈 얻었습니다 여러분. 80까지 올릴 수 있네요. 니코로빈 정말 좋은 캐릭터라 추천하시는 분들은 댓글 주세요. 자. 분리뽑기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50개 날리구요. 스탬 피드도 다 했구요. 더 쓰기는 애매하구요. 자. 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끝나기 전에 이걸 다 봤고. 댓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 한번 볼까요? 자. 조합이에요. 조합인데. 아 애매합니다. 이 니코로빈을 81까지 올려주면. 과연 쓸만한 것인지. 에 대한 부분. 애매하죠. 그리고. 어제 뽑은 스탬 피드 스모커. 여기까지 올려도. 되는 부분인지. 애매한 부분. 댓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은 투자하기 애매합니다. 왜냐면. 블릿이 좋은 캐릭터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스네이크맨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마젤란이 나올 때까지. 다이아 300개를 모아갖고. 대기 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새벽이라 지금 너무 졸려요. 얼른 마무리하고. 잠을 자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스전투나 이런 것들 많이 참여해보시고. 하비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원피스 바운티러쉬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그럼. 안녕.